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2023학년도 9월평가원 생명과학원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기준은 기본 문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고요.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거에 못지않게 중킬러 킬러문항도 무게감이 꽤 높은 편이라 6평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웠고요. 전체적으로 시간 조절이 상당히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킬러문항은 한 문항으로 보여지고요. 18번 돌연변이 중킬러문항이 꽤 늘었습니다. 보통 유전 6문제 중에 4문제만 어렵고 2개는 쉽게 내문데 이번에는 유전 6개 중에 4개가 중킬러고 하나가 킬러로 6개는 5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유전의 무게감이 꽤 무거웠다는 거 그리고 막전의 문제도 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근육도 학생 입장에서는 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형태 자료, 특히 진단 키트 관련된 건 실험의 결과 또는 그러한 자료들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짧은 시간에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경험이 충분치 않으면 그런 비유전 파트에서 시간이 많이 오래,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단원별 문항수는 1, 2, 3, 4, 5가 2, 1, 8, 6, 3으로 전체적으로 문항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8번 문항이나 16번이나 17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수능 16번 기준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어렵게 내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형제 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소재죠. 그리고 16번 가계도 사이즈는 평소에 평가원 가계도보다는 좀 작게 나왔고 8번 같은 경우는 유전자 융표로 이제는 흔해진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참고할 만한 문항들을 선생님 컨텐츠에 관련돼서 매칭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11번의 경우에도 형태적으로는 과거 평가원 기출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 대리전자의 DNA 상대량 합, 미제액을 처리한 것을 갖고 감수 분열의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측면에서 다소 새로운 요소가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15번의 경우에는 철철 실무 시즌2 2회에서 연습했던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막전이의 숫자를 대부분 주지 않고 미제규로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쓰이던 막전이의 숫자 값을 비교하면서 푸는 그 풀이를 막아 놓은 형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풀을 진행할 거냐라는 시작점을 잡는 게 쉽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18번의 경우에는 가장 어려웠다고 느껴질 만한 문제인데 최근 돌연베리 문제는 세 종류의 돌연베리 중 두 가지를 섞어서 냅니다. 유전자 치환, 구조이상, 비분리. 그 중에서 구조이상 같은 경우는 과거 평가원에서 결실중복 이 사례는 있는데 전자로는 평가원으로는 처음 출제된 거라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결실중복에 비해서 문항수도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학습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전자를 꼭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전자 관련된 문항은 자분계와 로직엔제에 관련된 문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대표 문항만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19번 같은 경우에는 근육 문제로서 일단 분수 형태의 추가 조건에 대한 건 우리가 RGB에서 꽤 많이 다뤘어요. 사실 RGB에 관련돼서 학생분들은 비판도 많았지 RGB 시즌 1, 2를 보니까 막전위 근육이 너무 어렵더라 기존에 낳았던 기출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9월 모평을 봤을 때는 막전위나 근육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 그리고 난이도를 봤을 때 RGB에서 시도하고 있는 막전위의 그리고 근육의 연쇄방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실하게 RGB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9월, 10월, 11월 어떤 식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면 될지 간략하게 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9월, 10월에는 기본 문항 훈련, 핵심 문항 훈련, 실전 훈련을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코어나 필기노트로 이론 복습을 틈틈이 하면서 RGB로 주 최소 2회 이상은 꾸준히 기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핵심 문항은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로직엔제 그리고 시즌 2까지 나와 있는 만시로 꾸준히 완성도 있는 풀이 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적 직관적 풀이 그리고 자료에 대해 시작점을 계속 고민한 것 위주로 해서 연습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훈련은 실모에 대한 얘기인데 실모는 주 2회, 3회 요즘에는 실모량을 많이 늘려서 1일 1실모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주 2회 내지 3회 정도는 꼭 풀면서 실전 연습 즉 시간 조절과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어이없는 구멍 찾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1월,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최신 기출, 즉 올해 신상 기출로 복귀를 해주시는 것 물론 이제 초반부터 한정철 연구실에서 발행한 SSGC를 갖고 하셔도 되지만 마지막으로 나오는 최종 점검이란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해 신상 기출에 대한 변형의 가능성 그리고 또 정리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모평 총평화 마무리하고요. 남은 기간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로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thropian 감사합니다.